기자, 전세나는 호소하는 목소리가 짙어지자 이제 전세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내놓을 것이다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조용하네요. 네, 추가 대책을 예고했죠.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혀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아직까지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문 대통령 포함해서 정보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요동쳤는데요. 안정되기는 커녕 물량은 줄고 또 가격은 오르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부처 내에서조차 정부 정책으로 과연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회의론까지 나오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번 주 있었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나온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서도 한층 신중해진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하인 무주택자가 시가 3억 원 이하 집에서 월세를 살면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이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공급 카드도 검토 중인데요. 현재 계획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인허가 절차를 서둘러서 공급 시기를 1, 2년 앞당기거나 공공 분양 물량 일부를 임대로 돌려서 임대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21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관련 부처의 고민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열쇠 세액공제 확대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현재 연소득은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은 최소 수년이 걸리고요. 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감면 혜택 문제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진퇴양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관심이잖아요. 소득 하위 80%가 기준이라던데 정확히 어떻게 나뉘는 겁니까? 지나라 각 가구를 소득순에 따라서 한 줄로 세웠다고 가정을 할 경우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 소득의 1.8을 곱한 숫자가 커트라인이 된다는 뜻인데요. 즉 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이 커트라인이 돼서 그 이하 가구만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 당정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 원이 지급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이와 거의 유사한 금액입니다. 역의표 9억 원 초과 종합 과세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 될 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공시가 15억 원, 시세로는 20억 원 수준의 집을 보유했다면 지원금을 주민등록정보까지 살펴본 뒤에 정확한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각자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이 따로 사는 경우에도 각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건데요. 다만 미성년자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정부는 중위소득 180% 이내로 현금 흐름이 적더라도 보유 자산이 많은 재력과는 고소득층으로 간주를 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기준인데요. 이번에는 하위 80%로 지난해보다 지급 범위가 좀 더 넓어졌고 최근 집값도 더 상승했음을 감사드립니다. 김 기자 우선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간 설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천정부지로 치솟은 민간 아파트 적정 가격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 아파트가 20, 30%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기준 삼아서 민간 아파트 분양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시민단체는요. 사업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면서 옵션 또 실내 구조까지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요. 바로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민간과 공공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가로 압박하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근본적인 집값 대책인 공급 확대 없이 원가 공개를 통해 집값 하락을 노린다는 비판입니다. 규량 원가 공개가 집값 잡는 효과보다는 주민과 건설사 간의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원가 공개는 어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기미를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